나와던 거 투자 타러 왔어요. 나와던 거 투자! 강촌 와본 적 있어요? 저 처음 와봐요. 처음 와봐요? 네. 아 거기도 강촌이었죠. 전 촬영. 방금요? 아까 아침에요? 아 그럼 와봤어요. 아니 강촌역 앞에서 사진 찍으시던데. 굉장히 큰 실수로 되었습니다.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주변이 춘천이다 보니까 춘천은 닭갈비가 아닌. 오면서 되게 많았어요. 흑불닭갈비 먹어봤어요?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지 않을까? 닭갈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.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. 그건 아니죠. 기훈할 때는 완전 좋아. 별로 안 좋아. 지수는 잘 불었네요. 갑자기 났나 봐요. 흑불닭갈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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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실패돼지. 지금 실패돼지. 흑불닭갈비. 이젠 하는 중. 이럴 땅이라. 손님. 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아요. 이렇게 하고. 다 치러시면 잘 못. 그래서 좀. 뭐하고 뭐랄튼. 아. 한 번 더 올려줄게요 한 번 더 올려줄게요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아니야 이거 안 올려줄게요 지금 티로프 진짜 티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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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밖에 나와서 운동할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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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내 뿐에 안녕 사랑해 수야 음 글쎄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목소리 좋게 하려고 달걀도 먹고 지금 딱히 노래 연습 정도?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